이제는 구원이여 생명이신 우리 구조 예수 교시도에 구원하신 은혜와 한도 끝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느님의 망가신 사랑하신가 오늘 또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방문동 역사 치료하시는 인사가 명동교회와 우리 세계 3교회의 총회 오늘 아버지 하느님이여 개국안은 세계 선교 광성 후에 온 세계 가구에 퍼져서 생명 걸고 복음을 잘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출발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